와 오늘 이 함성 누군가요? 비스트에서 팬미팅을 한 남자는 니가 처음이야 네 솔로로 돌아온 장현승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와 대단하네요 반갑습니다 현승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인사드리게 된 장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승씨 니가 처음이야 최초 공개 무대를 보러 팬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주셨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네 굉장히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요 활동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 짧아도 팬분들과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팀 최초 공개 장현승 장난 아닐 거에요 저 MC 키가 보장합니다 혹시 현승씨 네 현승씨가 흥나면 현흥으로 변신하는 거 아시나요? 현흥시로요? 그럼 현흥씨 그러면 니가 처음이야 흥나게 한번 살짝 쳐주시죠 네 한 번 후 오 오 예 예 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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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 이따가 또 무대도 있으니까 아 진짜 흥나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네 현흥입니다 네 잠시 후 니가 처음이야 최초 공개 엠카 처음이야 꼭 함께해 주시고요 네 흥난 현승씨를 더욱 더 신나게 할 팬분들과 파이팅한 메시지 아티스틱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 읽어주세요 네 어 텐션 구홍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처음으로 해보고 싶으신 거 저는 처음으로 어 이 엠카 엠씨를 제가 한번 아 엠카 엠씨를 제가 한번 엠카 엠씨 그러면 제가 기범씨 자리를 정신씨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장현승 최초 공개를 만나보기 전에 키팀 최초 공개 문을 열어줄 이분들을 먼저 만나볼게요 어 그분들 이름이 뭔데요 마이네임 아뇨아뇨 한승씨 이름 말고 그분들 이름이요 아유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정신씨 한승씨 딱 말해요 마이네임 키팀 최초 공개 마이네임 아 네 저는 키씨와 한승씨한테 이분들의 무대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신풍 어 비상경보 EU EU 유니크 그리고 박보람의 무대까지 강추해요